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밤중에 저 멀리 보도 그 다음에 검은 날개를 펼쳐 속죄의 문을 두드려 문을 찾아나서 널 갈걸 아, 슬편들 빛 안에 바로 변화진 칼과 장미는 돌아갈 수 없는 슬픈 결말이라고 덧없이 부터지는 서로를 향한 그림자 간절하게 찾아 헤맨 해난마저 절망으로 믿어왔던 진실마저 부터진 세상에서 사랑에서 소중했던 지난달 그대 돌을 지킬 수 있다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덧없이 부터지는 서로를 향한 그림자 간절하게 찾아 헤맨 해난마저 절망으로 믿어왔던 진실마저 부터진 세상에서 구경해서 소중했던 지난달 그대 돌을 지킬 수 있다면 스마트 공연 고향에 여성 인해 저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